네, 퓨어힐스의 썬드릴라 70 크림을 발라보았는데요. 듀얼 기능 화이트닝과 안티에이징 크림이고요. 지치고 영양이 부족한 피부 개선에 좋고 이게 흡수가 영양이 많아서 빠르지 않아서 약간 지성인 분들은 좀 싫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문질러주면은 더 피부에 윤기가 들거든요. 그래서 많이 이렇게 문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촉촉해요. 최고! 보면은 최고! 그리고 주름 있는 데를 더 많이 발라주고 약간 수면팩하여 더 좋을 것 같은 썬델라의 70 크림이었습니다. 여러가지 맛들은 더 많이 볼게요. 그러니까, 이런 맛을 갖고 있다면 이 멋지 않아서 우리는 무사히 아침이 7가를rite 숙nen하셔야 해요. 이렇게 무사히 잘하도록 하셔야 돼요. 그래도 시간이 좀 더 많아서